그리고 뭐 지금 여권 상황도 저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박 기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준석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되는 것 같냐 평가해달라 라고 묻는 말에 그 구도에 대해서 해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로는 해설로는 득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보면은 정치를 게임으로 착각한다는 말로 하면서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위원장을 좀 공격하는 말을 했어요 여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정치를 게임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의가 돼 있어요 평가를 할 텐데 그냥 관념적인 얘기거든요 흔히 그냥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디스한다고 할 때 정치를 게임같이 한다 이렇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마우스 클릭으로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정의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어딘가에 포획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한동훈 장관께서 위원장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를 좀 회피하는 것 같다 당연히 대로 주고 말로 받을 테니까 그게 이준석의 계칙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런 걸 신경 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인요한 위원장은 와가지고 막 신나게 셀럽같이 하고 다니다가 결국엔 국민들이 한 2, 3주는 인요한 위원장이 신나게 하고 다니면서 사람 평가하고 다니는 걸 봐줬잖아요 너는 환자 너는 마음이 아파 너는 그리고 코리안 젠틀맨 이러고 다니는 걸 그냥 봐줬잖아요 2, 3주는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난 아랫목에서 도덕을 배워가지고 윗선에는 아무 말도 못한다 뭐 이러니까 나라님 얘기 나오고 나라님한테 무슨 말을 하냐 이러니까 이 아저씨는 뭐지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약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처음에 보세요 이제 언어 합치를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5천만의 언어로 이야기하겠다 어디서 뭐 누가 써준 건지 몰라도 굉장히 멋있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청주에 무슨 뭐 청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내가 강원도에 뭐 춘천의 아들이다 뭐 그다음에 뭐 대구가 심리적 고향 온 동네가 쇼케이스 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제목을 팔도사나이다 그러니까 8학군 출신인 줄 알았더니 8도사나이다 뭐 이렇게도 쓰던데 이게 정확한 여의도에서 가장 구태위원합 문법이죠 이거 가지고 그렇죠 인연을 강조하면서 대구가 가지고 대구사나이다 그리고 뭐 지연 학연 검사로 좌천돼서 부산에 있어서 난 부산도 연구가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왜 이게 말한 대로 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새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와가지고 떠들댄 사람들이 그래 뭐 하나 보자 이랬다가 10년째 새정치가 뭔지 못 보여주면은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새정치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참 역설인 게 뭐냐면요 그때도 저희가 합리적으로 시작할 때 궁금했었어야 돼요 정치가 뭔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새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 옛날에 신경영 선언 이런 거 할 때 보면요 경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런 문제점이 누적돼 있는 걸 내가 채득하고 그러니까 신경영 선포를 한다 아니면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불량품이 많아가지고 되겠냐 그럼 다 마당에 다 뭐하러 불태워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얼마 전까지 장관하시던 분이 와가지고 무슨 뭐 여의도 문법이 어쩌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새로운 거 하겠어 한 다음에 바로 그러면 여의도 문법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정치 있어가지고 디테일이 빠진 그런 새정치나 아니면 새로운 문법 이런 얘기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린 지점이 있다 공허하게 들린다 사실 질문할 게 많은데 이건 꼭 여쭤봐야 돼요 당내에서 사실 이제 공천권에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가장 화두거든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세가 좀 등등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권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거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철규 의원께서 실질적으로 실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또 공관위원도 들어가셨고 인재영입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철규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는 사람들이 이제 봐야 되는데 저분이 굉장히 수안이 좋은 분이에요 저분이 뭐 고등학교 때 굉장히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등학교를 그만 다니시고 이제 경찰 간부 후보생 가셔가지고 굉장히 승진을 잘 하시고 그러다 두 번 정도 이제 뭐 여러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옷을 벗으실 만한 일도 있었는데 그때 최종 무죄를 두 번 받으시면서 살아나셔가지고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동해에서 되고 그 다음에 재선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굉장히 수안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서 이제 두고 계속 일을 맡기는 것 같은데 수안이 좋다는 거는 뒤집어만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일지가 이제 총선 때 드러나겠죠 저분은 어떤 사람들은 저분이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철규 의원께서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 다음번에 한번 당선되면 3선이 되면 그런 걸 노리고 있다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 덕분에 강서보궐선거도 참 대패를 당했고 그런데 아직까지 저분이 중용된다는 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 없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저분과는 무슨 특수관계냐 윤 대통령과 이철규 의원 간의 어떤 관계가 있을지 당내에서 한동훈 위원장 이철규 의원 둘 중에 어디에 더 무게가 좀 쏠려 있다 어떻게 보세요 모 의원이 PK지역의 모 의원이 제 주변에 자기는 두 명입니다 두 명이 자기는 이철규 총장하고 잘 통하기 때문에 공천을 받을 것이다를 온 동네 얘기하고 다녔대요 이 시기에 왜 그렇게 자신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신 있을 만한 뭔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때 이철규 의원이 강서보궐선거의 패배 책임으로 일선 루트 했을 때 이분이 사색이 됐다 그래요 최근에 공관위원회 다시 오는 걸 보고서 이분이 다시 허리를 펴고 다니신다고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 PK의 두 명이 지금 시점에 공천을 확신할 수 있는지 제약의 정치분법으로는 공천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제가 상상하는 대로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철규 의원에 대한 관심도와 집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께서 공천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당한 위치에 있다 라고 의원들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믿고 있다 위원장님은 전에 듣고 있다 그냥 네 사실 적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어쨌든 방송을 이렇게 재밌게 썰을 풀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사실만 보더라도 사무총장 하다가 물러났다가 인정위 위원장 왔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와서 같이 공동위원장이 됐고 공관위원까지 갔다 그 흐름을 보게 된다면 뭔가 있다 그런 생각은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얘기까지 의원들한테 들리는 거 보면 뭔가 이철규 위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렇죠 굉장히 피곤하신가 봐요 49,624입니다 당원 가입은 힘이 됩니다 얼마요? 49,624 신당.kr 즉석에서 만든 종이 홍보신당.kr 들고 계시고 지금 하루에 일정이 몇 개에서? 8개, 9개 됩니다 8개, 9개? 네 공식 일정 말고도 많으신 거죠? 네 많습니다 오늘도 사람 만나러 또 가야 되고 피곤해 보이시면 어쨌든 피곤해서 최대한 방송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공보실 단체 카톡방에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사직구장에서 야구 관람하던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게 왜 그 사진이 올라왔느냐 좀 추적을 해보면 한동훈 장관께서 부산에 신년 인사를 갔을 때 본인이 부산 시민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좌천됐을 때 좌천됐을 때 2020년 이때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사실은 거짓말 아니냐 왜냐하면 그때 2020년 5월에는 무관중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방해수기 위반이라 또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 사진이 2007년인가 9년 사이에 있는 사진을 또 올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너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얘기를 좀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원래 정치하면은요 말을 많이 하면서 예전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 일관성을 갖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거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 보면 시험 공부할 때 1순환 2순환 이런 거 하잖아요 책을 한 번 보면 1순환 두 번째 번 2순환 행시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 하는 말이 다 1순환이에요 어디 가서 무슨 말 하고 하는 게 첫 번째니까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나중에 2순환 될 때부터 굉장히 언론이 모순을 많이 잡아낼 겁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말을 했을 때는 나중에 2순환 때 자기가 헷갈려가지고 다른 말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걸 이제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그래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보면은 본인의 안타까운 그런 어떤 그런 이력이나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말이 계속 1순환 때 했던 말 2순환 했던 말 3순환 때 다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잡아내가지고 그래픽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도 지금 위원장도 그런 1순환에서는 괜찮지만 1순환은 검증이 안 돼요 2순환에서 하는 말에서 1순환과 대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컨베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일부 언론에서는 하고 있고 뭔가 달라졌다 참신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론 갈 때마다 비교하는 얘기가 이 횟집은 회가 맛없는 거다 자꾸 한동훈 위원장 임요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회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옆에 콘치즈랑 그 다음에 꽁치를 뭘 주냐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 걸로 같이 나오는 걸로 그게 뭐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 뭔 다시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꾸면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광고판에는 우리 횟집은 꽁치가 맛있어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꾸 옆에 횟집이랑 비교하면서 저 횟집은 썩었어요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되면은 이 회 타운 전체가 망가집니다 이게 이게 횟집이 이게 진짜 회를 어떻게 신선하게 바꾸지 않으면은 도대체 어떤 정신당한 사람이 콘치즈가 맛있다고 횟집에 갑니까 그렇죠 회가 맛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럭이나 광어가 맛있어야지 그렇죠 거기 가서 무슨 꽁치를 맛있게 구워줍니다 그러니까 회를 먹어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이거 전략을 빨리 제대로 수집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는 회의하고 그랬더니 임요원 위원장은 계속 그냥 도덕이 있어서 자기는 못한다 이러고 있고 아랫몸 얘기하고 있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첫 일성이 이른바 개딸 전체주의 안 된다 386 운동화 특권 정치 세력 이거 이제 문제 있다 어떻게 보면 그걸 저는 그걸 쭉 보면서 아니 첫 일성이 어떻게 이렇게 싸우자 얘기냐 깜짝 놀랐거든요 싸우는 것도 그리고 원래 싸우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는 본인이 출마해가지고 한석 따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내가 앞장서겠다 이런 것도 이런 거잖아요 운동권을 정벌하겠다 그런데 난 출마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운동권을 다 정벌하겠다 나는 건데 출마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거는 말이 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586에 가장 지탄받는 대상인 정척례 의원과 붙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 그 말로 딱 정리돼요 입만 이게 움직인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을 하는구나 할 텐데 운동권 정리해야 된다 나는 출마하겠다 이거는 아 그게 그러면 기득권을 내려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평가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은 뒤로 물러나겠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걸 검토해 본 적도 없는 게 제가 현역이거나 제가 어디 가면 당연히 당선되는 상태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기득권에 내려놓기지 그렇죠 정치 입문을 불출마 선언을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자른다 진짜 그래서 극성 팬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비판을 했잖아요 민주당 비판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박 기자가 취재한 걸로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도 극성 팬이 있다 한동훈 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건 많아요 옛날에 간줌이라는 것도 있었고 찰줌이라는 것도 있었고 줌자 들어가도 되게 많아요 그게 줌이 한동훈 위원장을 좋아하는 아줌마 본인들이 한동훈 줌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보충을 그렇게 해요 사실 그런 게 이런 분들이 특정 커뮤니티에서 모여가지고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도 달고 추천도 누르고 소위 말해서 댓글 공작을 하시는 중인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선거 되는 거 아니니까 그건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옛날에 황교안 대표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우리 총리님 지켜드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댓글 달러 다니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한동훈 장가니까 선거를 보는 시야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익숙함에서 멀어지는 것이 굉장히 선거를 중요하거든요 대선 때 제가 윤석열 통행에 하도 무슨 영남 다니면서 기분 내고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보면 지하철역에 살아 지하철역 서울에서 서울에서 지하철역에 가가지고 인사 한 번만 해보면 지금 민심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 하라고 했는데 죽도록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안 가끔 안 해 그러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했을 때 그 사진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혼자 부글부글하면서 이제 내가 이준석 저 자식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민심이었던 거예요 그때 실제로 그때 이재명 후보한테 9%차로 뒤지는 여론조사 나왔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평소에 이제 보면 한동훈 위원장 찍힌 사진을 보면 빨간 목도리 하는 사람 빨간색 오줌사 민호사 많은데 지금 길거리에 여러분이 창밖을 내보시라고요 일반적인 사람이 빨간색 옷을 입을 확률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왜 내가 가는 현장에는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비율이 높을까를 합리적으로 내가 의심하지 못하면 계속 포획돼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네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솔직히 지금 여기 여의도 바닥에 돌아가면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이 천명 중에 한 명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겨울에 크리스마스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본인이 봐봐 이게 무슨 비율이냐고 빨간색 비율이 저게 이건 뭐 당 행사니까 그렇다 쳐서 당 행사죠 나중에 그 뭐야 밖에 이제 돌아다니는 거 봐도 빨간색 비율이 높아요 저는 그런 것만 봐도 그렇고 저는 뭐 현실을 직시로 해야 되는데 그거 아직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사진은 굉장히 열심히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차 시간을 놓칠 정도로 그거 다 해본 건데 저도 옛날에 근데 이런 얘기한 게 뭐냐면 그거 해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원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정치하시는 분이네요 이런 얘기 안 해요 TV 나오시는 분이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인사말이 그래요 어? TV 나오시는 분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부터 하는 건데 네 그만큼 지금 이제 거의 보수 언론과 종편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일거수일툭 취재를 하면서 이제 거의 뭐 형광등 100만개 아우라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거를 했을 때 당연히 미디어 노출이 높아지면서 신기함은 약간 늘어나요 가면은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거의 끝판왕은 인유한 위원장이죠 얼마나 잘해요 가가지고 그 백인 아저씨가 갑자기 나오는 말은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에 방송용 캐릭터는 최고죠 거기다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가끔가다 이제 뭐 도덕을 논하고 뭐 이렇게 뭐 막 혼내고 사람 평가하고 다니고 얼마나 재밌는 캐릭터예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국민들은 평가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그럼 혁신위원장으로서 무슨 개혁을 했느냐 거기다 보시면은 인유한 위원장은 그래도 재밌었던 게요 불러주는 방송 다 나가요 맞아요 그래서 온 동네 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적어도 인유한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방송사가 한동훈 위원장 섭외에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뷰는 안 하잖아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는 건데 인터뷰와 취재를 거부하는 정치인들은 사실 한계성이 드러나거든요 저는 한지웅이 말도 잘하는데 방송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광고로서 신당.kr